게임 드릴게요 이번엔 잘하자 여기서 할 게임은 장르 세 글자 게임이에요 이게 뭐야? 세 글자 게임?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어젯밤 꿈속에 혼자서 가위를 편도죠? 편도 식구금 식구금 울리는 좋지 스토리를 잘 만들어야 해 내가 저요? 시작 그날 밤 벗었어 벗었어 옆에서? 오 가 너 먼저 한 번 더 너 먼저 한 번 더 한 번 더 야 야 이걸 어떻게 봐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만질까? 일 되잖아 한 번 더 만질까? 아니야 뭐 아니 어떻게 두 번째 이게 나와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재밌다 재밌다 강르 멜로 멜로 우리 멜로 우리가 누가 가야 돼 멜로 시작 고향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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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고향? 아 진짜 소지 고향도 아니고 왜? 고향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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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는데 그렇죠 그녀가 우리집 앞에서 그녀가 우리집 앞에서 앞에서 우리집 앞에서 버섯는 딱 아 벗었다 벗었다 벗었는 딱 아 벗었다 야 고향집 앞에서 공여가 왜 벗어 하지마 내가 이럴려고 고향 갔어? 내가 이럴려고 고향 갔냐고 내가 자 이번엔 한 번 더 19금 대사님부터 갈게요 내가 앞에 던지는 장소가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와라 말았지 에 따라서 필터링을 자 갑니다 세 글자 시작 자 시댁의 아삼박시 시댁 아삼박시 시댁 시댁의 시댁 시댁의 이게 덥는데 처제가 오라고 고만해 처제가 오라고 고만해 고만해 왜 오빠 시댁 시댁 아니 미쳤네 아니 미쳤어 아니 마무리 마무리 끝내자 다시 해 다시 해 야 미쳤네 미쳤어 오빠 딴거 해 딴거 19금 하지마 딴거 해 청춘노멘스 그래 청춘노멘스다 자 가 가 시작 사귀자 정말로? 어떻게? 사실은 나말야 딴 사람 사실은 나말야 딴 사람 만난다 딴 사람 만난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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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았지? 나는 이런 초콜론 로맨스가 좋아 좋았어 이거는 약간 하이틴인데 좀 쓰레기인데 좀 약간 슬픈 로맨스야 게임 끝났고요 제일 많이 틀린 사람 유지석씨라서 내가 언제 많이 틀렸어 많이 틀렸어 네 그래서 유지석씨 반대편 팀한테 힌트 드릴게요 네